아마츠 그 내가 그 뭐냐 아마츠 던전 가는 퀘스트 할 때 그 그 걔 뭐라 그래 주 주 주 그 왜 있잖아 그 대장 같은 놈 하나 있잖아 그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걔 위층으로 가다보면은 사이언티스트 같은 애 있어 걔가 해줬던 것 같다 와 다소님 진짜 쩐다 다소님 진짜 라덕라덕 왕라덕이구나 흐 후아 하하하이야 이야 후하이야 죽어 죽으라고 죽으란 말이야 하하이 아 선두님 어서와 피했죠 대단하죠 아 까마귀 덩어리 좋죠 잘 돼가고 있어요 아 그럼요 후으이야 젠작녀 하하하 내 얄맹이 빨개 벗었어 부어아 het 누구 약을 바르고싶은데 바를게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왜 자꾸 때리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녕 잘 가 뒤통수에 대고 점프 뒤통수에 대고 점프 뒤통수에 대고 점프 점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아이고 야 아 제발 다 죽대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아 진짜 짠 후 후 후 후 후 헤헤헤 야 에헤야 아하이 아하 니나노 아 맞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것들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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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 됐어 혼나 여깄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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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rt 아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저거 피하냐 안돼 내꺼야 앤 베이비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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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 아하 히히히 아하 뚜 뚜 뚜 약이고요 핑크 핑크 없어 없어 없다고 늘어나는 거 없습니까 아직 하나가 내고도 남았어요 아하이 용룡 죽겠으니 어서오세요 말바 죽여야 돼요? 아니야 내 무기가 내고도가 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얘 따라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야 앵무새야 앵무새라고 용룡 죽겠지 키윽님 추천 좋아 지가 지네 편 막 아하이 죽이네 아 뭐야 이거는 버퍼? 웬 버퍼? 버퍼는 이래 있음? 아 나 죽어 아 얘는 또 왜 악마의 집에 있었던 애가 여기 이렇게 왔어 갖고 저리 아 제발 아 나 맨몸이야 안돼 나 죽어 나 죽었어 아이씨 아이씨 우연의 일치! 아군의 연소! 그러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깨고만다 빨개 베베베 네! 말씀하세요! 아이! 엄마! 아! 이거 줘! 네! 말씀하세요! 다솜님!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요? 아이! 젠장! 내가 묻고 싶어요 다솜님!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보였어? 다솜님! 마검색체 160레벨 이상짜리 있어요? 아잇! 네! 카페에서 벗고 싶은 의료는? 음... 나는 왜? 만들어줄거야? 만들어줘! 카페 가서 에어컨 틀면서 멍 때리고 커피 마시며 놀고 싶으라 그러면 아이! 젠장! 그러면서 라그네르크 애를 하고 싶다 활쇠에 끼우면 완성! 아 진짜? 아 그거 말고 진짜 오리지널 그런건 없던? 그거는 하이브리드긴 하이브리든데 하이브리드 데스크에도 아이 젠장! 마검... 마검쇠체... 활쇠체 말고 활쇠체는 가능하니까 마검쇠체들만으로 이루어진 파티로... 아! 왜이러져 저? 상고로 가고싶어서야 근데 레벨이 다들 안되시더라고 아하하! 아 무슨 사거리 완전 길어 겁나 길어 진짜 네이 하하? 거북이에서 부메랑은 더 파밍해서 가는게 어때요?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 그럴까 아예? 응? 몇번 죽더라도? 어차피 죽을거 아! 진짜! 내가 키우지요 아이 몰라 다솜님도 참 하여간 아이 젠장! 말걸지 말아봐 아 누나 집중한다 알 알 싹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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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 알 알 아기 상어 뚜루루 귀여운 awareness 뚜루루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엄마상어 뚜루루뚜루 원숭이 옵니까? 안옵니까? 죽여버려 그냥 막 그냥 죽여버려 하하이 하하이 갑옷 입어버려 우가우가 우가 우가 부메랑 파밍해 보라고? 아 이거 되게 아파 이거봐 순식간에 갑옷이 깨졌어 그리고 부메랑은 안줘 썩어 빠진 일로와 부메랑 내노라고 아하이 부메랑 안줘 지금 몇 마리를 잡았는데 진짜 썩었네 아이 아이 맘드수님 말씀만 그렇게 이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다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죠 괜찮어 나중에 근데 나중에 뭐 키우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다른 컨텐츠가 얘기가 나오면 함께 얘기해봐요 제가 그거를 계획했다고 해서 그거에 캐릭터를 맞춰서 레벨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마워요 말만 그렇게 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늙었어 늙었다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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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뺏자 아아아아 아하 아하 파밍 가나요? 파밍입니다요 의생무사님 어서와 죽었어? 아 별로 무기 안 좋은거 나왔죠 괜찮아 근데 알이 두개가 있어 괜찮아 근데 알이 두개가 있어 아 여기 다있어 여기 다있다고 하고 꼬맹이들이 다있다가 여기 후레그야 해외 후레그야 죽여버려 알 알 알 알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완두콩 사정거리 겁나 길어 진짜 나 어떻게 봤어 프레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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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그암 내꺼암 좋았다 얜 피해서 버리고 뭐죠? 근데 지금 부메랑 없어졌죠? 지금 부메랑 붙였구요 갖고 갖고 아 아 제발 아 아 제발 왜 거기에 부딪쳐가지고 아 아 아 진짜 진정한 타잔됐다 아 안돼 제발 잠잠한 애들이 깨웠다요 죽어버려 피씨게임인가 스팀입니다 스팀 두유노 스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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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두사 within km 내가 자꾸 몇 탕에서 죽는거야? 3탄에서 죽는거지 그랬다가 좀 많이 갸봤자 4탄에서 죽고 그치 어 웬일로 완도콩이 없냐? 웬열 아 젠장 다시 갈게요 후우 아니야 다시 가는 거 하지 말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역전 모르십니까? 인생 역전 아 안되야 이거는 역전도 안돼 새조련사는 안되겠다 이건 역전할 수 없어 아 아야 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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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안돼 잠깐만 잊지마 절순아 일찍 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야 너무 막 하는 거 같다니 차분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좋죠 좋습니다 아 죽일 필요 없어요 굳이 굳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죠 아 좋습니다 아 아 왜야 아 젠장 진짜 완전 타잔이네 한존에 창대 여기 뭐여 이거 아 뭐 인디언인가 아싸 부메랑 갑옷 하나만 주지 아싸 부메랑 갑옷 하나만 주지 아잇 갑옷이 없네요 진짜 한 대만 이상하심 죽음인데... 얌 후 후 후 후 후 후하 후 쑤 뮤비ikes 제가 pénечат 짠 아 가볍죠? 일단 끝났구요 막차타고 얌 도르래 도르래 도르도르도르래 도르도르도르도르도르 도르 두루 렛나 왼쪽 도르 히 야헤헤히야 뭔 뭔 나왔습니까? 발? 발톱이 나왔습니까? 왜 찍었어 얌? 12시까지 앙비 캐야 되서 야 아! 아 왜요 야 아 카이 휘둘렀잖아 아 진짜 개똥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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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야 진짜 미치겠네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이다잉 아 양맞네요 내 것도 올렸구요 아 아 왜 아 나 진짜 바봄 가봄 갑옷 갑옷 갑옷이요 아 무기 대회 언제임 지금 대회인데 저녁 안먹었어요 저 12시에 먹을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이 대회중이에요 대회중 제목을 제가 엠마 이렇게 써놨죠 아 안되겠다 이거 인생격선 불가 유엔 아 인생격선 불가 유엔님 계신가요 그래도 사성이야 님들 사성 사성 이제 두개만 끼면 나 끝이야 두개만 끼면은 이제 그걸로 하면 돼 아하이 타임으로 하면 돼 타임 타임 승부 알 하나 있어요 아에에에에에 육심내지 말고 알 하나 있고요 몽키 몽키 반 하나 기다리고요 아헤이야 우후 아 왜 나는 왜 자살을 하는가 왜 빨개 벗는가 자꼬 아 주 하이 하이 여기 얘가 옷을 줄 것이야 바 신발을 주었다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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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아 이거봐 아아이 부메랑 잘못 아아이 진짜 부메랑 퍼밍 잘못하면 완전 빨개 벗음 제발 신발만 주네 기기기기기기기기 제발 사성 끝내고서 조금 쉬는 시간 같더라도 사성은 끝내야 돼 좋았다 간편하게 후!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았구요 컨트롤 좋죠? 나쁘지 않아요 괜히 점프하다가 죽느니 점프를 하덜말로 그냥 강 그냥 점프를 하덜말고 안전하게 후이 후이 히히 후후후후후 후후후후 아 쟨쟝 맞았쟝 아 내가 왜 점프를 해서 죽는가 리트라이언스 연락은 정신차려 제발 포기하지마 자포자기하는 마음 아 근데 이건 자포자기해야겠네요 자포자기하는 마음 안좋아요 좋아 여기는 특히나 무기가 없어서 알이 필요해 아잇 살기위해어어 아잇 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쩜 원숭이 안오나요? 원숭이 안오나봄 Büro 으아 장난 아니다 진짜 어디서 어떤식으로 오는지 감을 못잡겠다, 감을 아 아 왜? 왜? 나 방금 전에 분명히 맞췄는데? 아잇! 앙빅초고수 아잇 사성이야 사성 아잇 알 알 알 알 후어 아아 진짜 아잇 대체 몇번을 지금 제가 몇번을 트라이해야지 이게 짱이 될까요? 언제쯤 내가 왜 유튜브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? 슥슥슥 올리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될까? 아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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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후 후 원숭이 몽키몽키바나나 두마리 아! 아! 제발요 창 창 내 창 됐어 아이고 밑으로 올가 맨 뒤 아하이 아! 왜요 아 저거 장난 아니야 진짜 완두콩 5성에서 완두콩 더 늘어나면 진짜 멘붕될 것 같아 그때는 진짜 새가 좋을 것 같 몽키 몽키 오면 여기서 몽키 죽이고 와야지 아 아니네 아 얘를 갖고 싶었는데 아 아 왜요 나에게 남은 건 지팡이 하나뿐 그리고 보메랑 하나 더 신발 신발 좋은거 나도 너처럼 좋은걸로 줘 안 주네 보메랑을 파밍해서 가볼게 보메랑을 파밍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알은 어쩔 수 없어 알 모아야지 나중에 생존율이 너무 떨어져 초반만큼이라도 완도콩을 위해서라도 하 아 알 두개 있음 알 프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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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st 프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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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gas 프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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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스 한마리 주겼고 한마리 더 프레그 제발 재발냥 프레그얌 정말 쩌네요 와 미친듯이 진짜 미.. 미친듯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프레그가 됐고요 아하하하 죽을뻔 아씨 깨졌네요 역시 아 솔직히 저정도로 있으면 깨지지 조정도로 OF 저정도로 했는데 안 깨지면 더이상하다 이거 했더니 저거 또 나오고 저거했더니 저것도 나오고 저거했더니 저것도 나오고 아아아ㅏㅏا아 아 Griffin 다 빨개벗음 어쩔수없음 우메랑 안나오..안주죠? 아앗! 새아..새졸..새졸연사라서 포기했어요 알주세요 알..알 얻었구요 저거 한마리인거 같은데 저정도 할 수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멍키멍키 멍키바나나 아 왜왜왜왜 왜 멍키를 죽이니? 멍키는 가만있으면 알아서 죽는앤데 착한애라고? 아!아이게 젠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흰 요로르흐흐흐흐흐흐 불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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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I 비윽흥 fits 우 eyesight แต 카메랑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리자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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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안전제일 갑옷 주세요 금색으로야 아휴 아휴 완두콩이랑 바닥에 고이 아주 많이 완두콩 뿌려놓고 밟아버려 삶아서 으깨버려 삶아 삶은 완두콩이어야 돼 터쳐버려 터치지도마 으깨버려 그리고 이제 톡하고 터지는거 말고 삶아가지고 아주 감자 아하하이 제발염 으아하 으아하이 아 제발요 왜요 죽음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말라고 너는 그 점프가 문제야 아주 S를 없애버려야 돼 어? 아 키보드에서 S를 없애면 너는 반은 산다고 키보드에서 S를 없애버려야 돼 진짜 미쳤나봐 왜 다른 애들이 널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내가 막 점프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닿는다니까 으하이 가만있어 가만 왼손아 내 왼손아 내 네번째 손가락아 가만히 좀 있어 정말 필요할때 아니고는 점프를 하지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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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맨몸이다 원래 맨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아무것도 없을때 일어난다 더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안녕 너는 뭘 주니? 팬티라도 줘 어디 팬티 아 제발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거니 알 하나 나왔구엄 내 십자가 크루세이더 아 제발야 아 라그리도 부메랑같은 직업 있으면 좋을거 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구도 좀 있어가지고 쌍부메랑 막 던지는거지 으응 으응 그 아까전에 새들 막 있을때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막 점프 누르고 그러잖아 그걸 없애야돼 불안하니까 막 점프를 막 누르잖 아이 젠장 아 몽키는 가만히 냅더라고 어 몽키 바나나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빈틈을 어떻게 얘가 번거롭죠? 아하이 내 무기 아하이 내거 내 옷 완도콩 없애바려 어 완도콩 맞어 저거? 맞어 콩 아 완도콩에서 콩나물 안나잖아 잠깐 완도콩에서 콩나물 나나? 아니죠? 괜히 이거 잡는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지금은 무기 충분하니까 지금은 무기 충분하니까 콩나물같이 생겨가지고 완도콩 쏘고 덜 익은게 푸르딩딩한게 덜 익은거 아닙니까? 콩나물이 푸르딩한게 아주 그냥 덜 컸으면서 더 크고 와라 어 하이 하아이 오호 뭐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이 새 많이 일단 많이 먹는거야 신발 먹었나 보다 파란에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오호호호호호호호 트랄레 여기 집중해야 돼 여기 새 때문에 다 써버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좋다 무기 좋았다 무기 좋았죠 무기 좋았고 와봐 아하이 2층에서는 2탄에서는 얼음 아니면 이 아까 그 노란색 번쩍이면서 선광이랑 같이 없어지는 그런게 좋구요 왕위에서는 무조건 창 연타 불 늙어 죽겠다 후 죽을 됩니다 아직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아, 왜염! 이거 이따가 쓸모없을거 같애 아아, 잠깐만! 잠깐만! 아, 깜짝이야 빨리빨리! 아, 이거 하는 동안은 시간이 가더라고 이거 창이 좋아, 창 창이 좋아 약 좋았다? 약 좋았구요 아, 제발! 제발! 아, 제발! 다 깨진다! 다 깨져! 아하, 제발요! 쟤는 왜 죽질 않아? 방패 진짜, 나도 방패 줘! 방패대나! 아, 내 창! 죽었구요? 아, 할배! 벌써 됐어! 할배! 도망가, 도망가! 도망가라고 볼 수 없다! 아, 제발! 아, 이제 시간이야! 이제,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시작하네요 아, 제발! 제발! 아, 꺼져! 꺼져! 내꺼! 내, 매랑! 베비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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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, 신발이야? 그치같은... 그치 깨깽기같은... 내, 내 매랑! 빨리랑!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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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메랑! 좋져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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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 버려 해기득 아 제발 꺼져 진짜 미치겠네 얜 뭐여 또 아 없어 없다고 없다 아 불 불이 안 발라져요 아 아 아니요 아 잠깐만요 왜 발랐어 또 아 아 내 빨간 물약 발랐어요 아 내 빨간 물약 잘못해서 발랐어요 내 빨간 물약을 잘못해서 발랐어 아 제발 아프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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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려워 어려워 화면 할수록 느껴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무기가 엄청 많은데도 어려워 겁나 괜찮아 갑옷 파밍하면 돼 갑옷 파밍하면 됨 아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떨어지는 순간 잠깐 1초 정도는 멈칫 해줘야지 바로 바로 인식해가지고 때리 아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아 왜 또 물 한 잔만 마시고 아 아 아 아 진짜 저렇다니까 저렇 아 고독한 싸움이다 안 된다 이거는 알 좋죠 앙빅이 몇 시까지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그 두근이 아 어서오세요 맨발이야 맨발이야 또 아 아 사전거리 장난하려 진짜 배우고 싶다 스나이퍼 아 아 아 아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진짜 앙빅만 생각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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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발 꿩 한시가 급한데 꿩이라뇨 하드모드랑 일반 모드 그 일반모드 아닐까 그니까 어쨌든 일반모드도 깨기 힘든거죠 그러면은 일반모드 아닐까요 오 옙 오 오 카드 속 해덮나염 유 아 하하! 하이! 후후! 하아잇! 후후! 아이 젠장! 아 이렇다니까! 똑같으라는거야 그제.. 아! 개똥이네 진짜.. 앗! 아! 근데 저 쟤네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지 아! 진정해 캄캄 안돼 이건 진정해도 안돼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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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근데 침착해야돼 그니까 한 번에 될거란 생각을 아예 버리고 어차피 안될건데 그..템도 몹도 잘나오는 그때 타이밍을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 매사 모든판에 최선을 다한다 아 왜요!! 개똥.. 진짜 스트립쇼라고 앉아있네 아이 하압 후오오오오옇 후후 희희 희희 희흐 와아아아 후후후후후후 .. 쫌 아하잇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회ّ 파밍 좋구요 무기 좋습니다 좋다 대박님 어서와 좋았다 아 꽝이다 아 추정연사입니다 왜 외국 갔다왔어 대박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오 좋은거 나왔어요 좋은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창이 별로 쓸망 없을텐데 여기서 조금 정비를 하고 가야될거같아 요게 요게 그나마 좀 나아 창은 별로 아 아 제발 진짜 아이씨 열받아 아 열받는다고 아이씨 미사일 똥덩어리 초록똥 타고 한테네 저 좋았다 좋았다 연달아 싱컨이다 좋았죠 아주 괜찮았죠 프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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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제발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죽어버려 제발 갑옷 주세요 갑옷 황갑 주셈 황갑이요 황갑 주세요 황갑이요 황갑 아 아껴 쓸게요 아껴 쓸게요 꼽고 그렇지 좋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옷을 많이 챙겨갖고 그 다음 타나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갑옷이 너무 부족하니까 외부기 안깁니까? 쌍칼이냐? 안마의자 123님 추천 조항 추천 감사합니다 아아 아파 아프다고 똥같은 놈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빠른 추천 감사해 될 것도 같으면서 알 두 개 좋다 자 시작해줬죠 아 아 아 씨 응갑됐어 비치 휴 hab 아 ikh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새 금새가 좋은데? 금옷을 입고 있으면 금새가 나타난다더니 새가 지나가면서 다 미사일 맞으면서 저기 저 뭐냐 번개 쏘네 좋다 좋다 아! 아 왜요! 쳤잖아요! 아 빨개 벗었어! 정말! 아! 하이! 쌍칼이다 쌍칼 그 뭐라 그러지? 다 벗고 있을 때 님들 아 뭐뭐스러워! 막 이런 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 님들 뭐 아! 뭐 아 맞죠! 수치스러워! 어! 어! 가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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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우! 불가빠! 이거 아꼈어야지 불가빠 좋으다 불가빠 제일 좋으면요 게다가 젊어졌다 즐겨찾게이제님 어서와 쌍칼 죽어라 좋았다 새만 조심해 이딴 데에 생명쓰기 아깝다잉 해춘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으란 말이야 흠 흠 흠 걔네 가만히만 있으면 돼 흠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아하잇 가만히 있어 흠 좋다 느낌좋다 느낌 좋다 흠 흠 저 스나이퍼들이 저를 조준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아 좋았어요 벗어놨어요 좋죠? 아주 좋습니다 바를거 있나 볼게요 아이템 무기가 없네 무기를 좀 바를게 제발 좋았다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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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한번도 안맞았어 이번판 한번도 안맞았다고 점프도 중요해 아 왜요 왜왜왜왜 그렇게 조준이 좋아 조준 잘돼 한번 죽여주고 창이 있어야 되는데 어 아까 어딨어요 님들 아니 아까 있었잖아 무기 떨권나요 설마 번쩍하는거 번쩍하는거 있었는데 아니 아까 있었는데요 왜왜왜 먹기 템들이 다 사라졌죠? 아직 칼 남았죠? 아 제발! 아 제발! 갑옷 좀! 파밍 좀 제대로 해주셈! 아 제발! 무기라도 줘! 아! 부서졌다! 아! 꼈을걸! 없어져요! 내구도가 있어요! 어떡해! 큰일 났다! 없어! 더! 무함을 하는 수밖에 없어! 후... 휴... 휴obil 휴 president 휴iu 휴이 휴은 휴 휴큰내 feeling 안 돼! 아 안 돼! 제발! 아! 게임하면 살 빠질 것 같지 않아님들? 이렇게 까지 만약에 매일매일 게임을 한다면 건강도 나빠지겠지만 살도 빠지겠지? 아! 왜 또! 아! 몽몽일님 어서와! 아! 큰일 났다! 5성 깰 시간도 남겨놔야 되는데 알 두 개에 충분하구요 아 템퍼밍이 잘 돼야 될텐데 아 그래도 애들 위치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죠! 아 좋아요! 템퍼밍이 좋구요! 아이씨! 아이씨! 젠장! 아! 이 모이또또! 또! 이거! 아! 개똥이네 진짜! 왜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! 아이씨! 아! 맵 위치 진짜 랜덤! 제발 갚아주세요! 갚아 필요해요! 갚아주셈! 모임! 칼존! 후! 물약이라도 주세요 뭐든 다 내놔 아! 좋은거 나왔죠 그래도? 핑크 부메랑 아무도 없다 좋았다 하하 와아 아아 나 왜이래!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crois ㅎ stimuli 글인 진짜! 진짜!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다 끝까지 어떤거 어떤거? 부메랑? 아 진짜! 칼가! 칼도 별로 안좋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아까 전에 분홍부메랑으로 내가 왕이 이겼거든? 어떻게 했냐면 왕이 한번 때리면은 두 갈래를 두 마리로 나뉘어지잖아 그 핑크부메랑 갔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일자로 돌아오면서 세 마리를 한꺼번에 죽였나? 그랬어 뭐 뭐 뭐 뭐 뭐 뭐 긴장 풀지마. 긴장 풀면은 집중력 떨어진다? 죽어도 해야 돼. 일단 시작한 이상 끝을 본다. 아, 이 위치 어렵죠. 아, 이 위치 어렵다. 아, 이 위치 어렵다. 아, 이 위치 어렵다. 아, 이 위치 어렵다. 아, 이 위치 어렵다.